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종 점검 강의 학생부 전형 최종 점검 특강 강의를 맡은 조만기입니다 앞으로 10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연 학교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보려고 노력하는지 또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추출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형태의 정보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10강의 시간 동안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과연 이 평가 요소는 어떠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서 주어진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열한 개 항목들 중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과연 각각의 항목들은 학교 생활에 어떤 내용들이 적히게 되며 그 주어진 항목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어떠한 부분들로 세부 내용으로 평가에 반영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읽고 그 주어진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인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한 학과에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는지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학생이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활기록부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앞으로 면접에서. 주어진 면접의 근거로 활용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종량은 과연 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서 볼 수 있을까. 성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지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면 각각의 항목들에 좋은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면접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기억을 새롭게 다시 다 가다듬어서 면접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읽고 자신이 두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어느 전형에 더 적합한 그러한 학생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수시에서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 강의 강의를 듣고 나면 이 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남은 두 학기 이 학년 이 학기와 삼 학년 일 학기에 내가 지금까지 생활한 학교 생활. 그래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 또는 앞으로 자신이 더 취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학교 생활에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요. 삼 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팔월 삼십 일일까지 학교 생활기록부가 수시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시점이기에 남은 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비하겠고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부족하다 간다면. 자기소개소와 면접에 대한 준비들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 주어진 두 개의. 활동을 통해서 더 대비하고 보완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열 강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대비하고 활동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열 강 제대로 잘 수강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멘